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대화 1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 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음,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1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화 2번 시청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4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5번 내일 7시에 만날까요?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omas Mullet 6시 10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